한국산업인력공단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불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모두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27번 인사 다시 들으십시오. 인사 28번 이유를 몰라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유를 몰라요. 29번 나무를 사고 싶어요. 나무를 사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나무를 사고 싶어요. 다음은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사과입니다. 2. 포도입니다. 3. 수박입니다. 4. 딸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31번 1. 사과입니다. 2. 포도입니다. 3. 수박입니다. 4. 딸기입니다. 31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공연장입니다. 2. 운동장입니다. 3. 작업장입니다. 4. 주차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공연장입니다. 2. 운동장입니다. 3. 작업장입니다. 4. 주차장입니다. 3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철근을 쌓고 있습니다. 2.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3. 철근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4. 상품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5. messing 4. 수차장입니다. 5. 정문장입니다. 5. 분위기입니다. 4. 상품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33번 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대 있습니다. 2. 두 컵 있습니다. 3. 세 대 있습니다. 4. 세 컵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두 대 있습니다. 2. 두 컵 있습니다. 3. 세 대 있습니다. 4. 세 컵 있습니다. 34번 택시 정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은행 안에 있습니다. 2. 호텔 아래층에 있습니다. 3. 슈퍼마켓 맞은편에 있습니다. 4. 은행과 호텔 사이에 있습니다. 4. 은행과 호텔 사이에 있습니다. 4. 은행과 호텔 사이에 있습니다. 5. 다시 들으십시오. 택시 정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5. 은행과 호텔 사이에 있습니다. 6. 은하에 있고요 있습니다. 6. 은하에 있습니다. 다음은 35번부터 3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1. 서울입니다. 2. 2년 되었습니다. 3. 스물다섯 살입니다. 4.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5번 어떻게 오셨습니까? 1. 국제특급으로 보냈어요. 2. 요금은 모두 8,000원이에요. 3. 배로 보내면 한두 달 정도 걸려요. 4. 이 엽서를 베트남에 보내고 싶은데요. 4.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1. 국제특급으로 보냈어요. 2. 요금은 모두 8,000원이에요. 3. 배로 보내면 한두 달 정도 걸려요. 4. 이 엽서를 베트남에 보내고 싶은데요. 5. 요금은 모두 8,000원이에요. 5. 요금은 모두 8,000원이에요. 36번 36번 뭘 이렇게 많이 샀어요? 1. 고향에 보낼 선물을 살 거예요. 2. 고향에 보낼 선물을 살 거예요. 2. 휴지와 세제를 사는 게 좋아요. 3. 휴지와 세제를 사는 게 좋아요. 3. 월급을 받아서 쇼핑을 좀 했어요. 4. 백화점은 시장보다 물건 값이 비싸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이렇게 많이 샀어요? 1. 고향에 보낼 선물을 살 거예요. 2. 휴지와 세제를 사는 게 좋아요. 3. 월급을 받아서 쇼핑을 좀 했어요. 4. 백화점은 시장보다 물건 값이 비싸요. 37번 몸이 안 좋다면서요. 1. 그래서 안색이 안 좋았군요. 2. 그래서 입맛이 훨씬 좋아졌어요. 3.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4. 그래서 야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4. 다시 들으십시오. 5. 몸이 안 좋다면서요. 5. 그래서 안색이 안 좋았군요. 6. 그래서 안색이 안 좋았군요. 6. 그래서 입맛이 훨씬 좋아졌어요. 6.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7.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4. 그래서 야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38번 에어컨이 또 고장 났네요. 1. 에어컨 좀 켜주세요. 2. 에어컨 성능이 참 좋네요. 3. 창문부터 닫는 게 어때요? 4. 선풍기라도 가지고 올까요? 5. 다시 들으십시오. 6. 에어컨이 또 고장 났네요. 1. 에어컨 좀 켜 주세요. 2. 에어컨 성능이 참 좋네요. 3. 창문부터 닫는 게 어때요? 4. 선풍기라도 가지고 올까요? 39번 1. 잘됐네요. 집에서 시켜 먹어요. 2. 안되겠어요. 오늘은 밖에서 식사해요. 3. 다음에 해요. 식사 준비를 다 했거든요. 4. 좋아요.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어요. 5.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저녁은 밖에 나가서 먹을까요? 1. 잘됐네요. 집에서 시켜 먹어요. 2. 안되겠어요. 오늘은 밖에서 식사해요. 3. 다음에 해요. 식사 준비를 다 했거든요. 4. 좋아요.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어요. 4. 다음은 40번부터 42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4. 보기 문제 4. 생일이 언제예요? 5.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4. 휴게실은 몇 시까지 쓸 수 있어요? 4. 휴게실은 몇 시까지 쓸 수 있어요? 5. 밤 11시까지는 쓸 수 있어요? 5. 휴게실은 몇 시까지 쓸 수 있어요? 41번 5. 축사가 더러워서 분뇨를 치우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6. 축사가 더러워서 분뇨를 치우고 있어요. 42번 여기 앉으세요. 전 곧 내려요. 아이고, 고마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전 곧 내려요. 아이고, 고마워요. 다음은 43번부터 48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3번 친구가 지난달에 결혼을 했는데 다음 주에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요? 한국 친구 집 초대는 처음이죠? 부장님 아기 돌 잔치 때 가본 적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친구가 지난달에 결혼을 했는데 다음 주에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요? 한국 친구 집 초대는 처음이죠? 부장님 아기 돌 잔치 때 가본 적이 있어요. 44번 필리핀으로 돈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요. 통장이나 카드가 있으세요? 네. 어제 발급받은 체크카드가 있어요. 그럼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세요. 수수료가 더 적게 나오거든요. 필리핀으로 돈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필리핀으로 돈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요. 통장이나 카드가 있으세요? 네. 어제 발급받은 체크카드가 있어요. 그럼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세요. 수수료가 더 적게 나오거든요. 네. 45번 어디가 불편하세요?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찜질을 했는데도 계속 아파요. 발목을 삔 것 같네요. 붕대를 감아 드릴 테니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말고 쉬도록 하세요. 약을 드릴 테니 식후에 드시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불편하세요?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찜질을 했는데도 계속 아파요. 발목을 삔 것 같네요. 붕대를 감아 드릴 테니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말고 쉬도록 하세요. 약을 드릴 테니 식후에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46번 내일은 논에 농약 좀 쳐야겠어요. 네, 오전에 할게요. 오후에는 밭에 거름 좀 줄까요? 며칠 전에 줬으니까 대신 물 좀 주세요. 잡초도 좀 뽑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은 논에 농약 좀 쳐야겠어요. 네, 오전에 할게요. 오후에는 밭에 거름 좀 줄까요? 며칠 전에 줬으니까 대신 물 좀 주세요. 잡초도 좀 뽑고요. 47번 47번 리한 씨, 새 작업복이 사이즈가 안 맞으세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작업복 지퍼를 목까지 안 올려서요. 그렇게 입고 일하면 위험해요. 아, 너무 덥고 답답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리한 씨, 새 작업복이 사이즈가 안 맞으세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작업복 지퍼를 목까지 안 올려서요. 그렇게 입고 일하면 위험해요. 아, 너무 덥고 답답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48번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계약서에서 본 금액과 다르죠? 그건 보험과 세금 때문이에요. 급여 명세서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요?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계약서에서 본 금액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계약서에서 본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요?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요. 다음은 49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공장장님, 이 기계는 처음인데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왼쪽에 있는 파란 버튼부터 누르세요. 그리고 이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자, 한번 해 보세요. 아, 되네요. 그런데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럼 이 손잡이를 돌리면 빨라져요. 그리고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목재를 자르면 돼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공장장님, 이 기계는 처음인데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왼쪽에 있는 파란 버튼부터 누르세요. 그리고 이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자, 한번 해 보세요. 아, 되네요. 그런데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럼 이 손잡이를 돌리면 빨라져요. 그리고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목재를 자르면 돼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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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